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매우 흡사한 점이 많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처럼 단일 민족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제 언어의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외부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또 분단의 아픔을 겪었으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제1의 선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제2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7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6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려져 있었어요 남쪽은 에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요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을 당한다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도 요나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아주 여러 번 침략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지 극률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저 민족이 회개해버리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도망간 거예요 요파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지금은 이제 스페인의 그런 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다시 쓰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 어느 바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다에서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그것이 광풍으로 변하고 요나가 탄 배를 금방이라도 파선이 깨뜨리고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선장과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딱 살려달라고 부르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삶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야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실론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는 점점 더 폭풍은 더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이 배 밑창에서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잠에 고라떨어가지고 코를 굴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가서 그 친구를 두드려 깨우면서 이 잠자는 자여 어찌해 지금 이 그런 가운데서 자고 있느냐 여러분 그 잠자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저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내가 저 성을 회개치 않으면 40을 위해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몇 날 며칠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니 하나님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저들에게 가서 저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수로 도망을 간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잠이 몰아쳐오고 피곤함이 그 이제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그에게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 제비를 뽑았더니 딱 누구예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으며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희불이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요호를 경애하는 사람이오 참 진짜 뻔뻔하죠 그러면서 내가 네 뇌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이 폭풍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차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타지 마세요 왜?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 차 탔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배 탔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요나 때문에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배를 가정으로 말할 수도 있고 사업으로 말할 수도 있고 교회로 말할 수도 있고 나라로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생사람을 어떻게 바다에다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동력선이 아니고 노를 지어서 도수로 이렇게 항해를 할 때 있는데 막 노를 지어서 육지 있는 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폭풍은 세지고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지죠 이제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들이 여하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닷속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성난 파도가 일던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어때요?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아마 요나는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데 바닷물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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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요 해초들이 있는 저 밑으로 산에 저 뿌리가 되는 그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모든 게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가서 삼키라 그런 거예요 요하 이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해 놨다가 요나를 가서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이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소화가 3일 동안 안 된 게 기적인데 그 안에서 고통을 나가면서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그때 3일 동안 뭐라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여호와께 부르지죠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주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살아나면 갚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다시 토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재채기를 크게 한 번 하고 기침을 한 번 해버리자 배 속에 있던 요나가 다시 무트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았던 요나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요나도 여러분이 요나잖아요 우리 있는 여기 요나도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육신이 병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흑암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넘어진 자에게도 실패한 자에게도 죽을 병이 든 자에게도 사업이 망한 자에게도 죽게 된 자에게도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에게 흑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과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네로 가라가니까 다시 쓰러 도망갔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 다시 요나를 무트로 도해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베드로는 쓰시지 않을 거다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 예수를 부인한 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다시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에 주의를 하다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짓고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쓰실까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가련유다의 차이점을 가련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 자기가 예수님을 은전 30량에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실수를 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정태에 보내서 죽이고 가늠죄 살인죄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어 나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결혼했는데 결혼생활에 실패했어 나는 다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나는 육신에 병들어서 이제 사형선고를 하면 나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망했을 때도 그리고 넘어졌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죽게 된 자도 살려주십니다 실패한 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하게 된 자도 다시 응하게 해 주십니다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폭풍과 풍랑을 만난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실패한 자에게도 그리고 불순종하고 죄악에 넘어진 자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냐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또 실패하고 또 병들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의 어둠과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요나서 2장 여러분 4절 한 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랬죠 자 7절에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십시오 교회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망하게 되었어도 육신이 병들게 되었어도 내 인생의 폭풍을 만났어도 내 인생의 어둠이 밀려왔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해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회를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하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라고 합니다 유산이라는 건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는 건데 막 떼를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줬더니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을 그런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하면서 장기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인심이 흉용하니까 오갈 데가 없고 굶어죽게 생겨서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고약한 주인이 먹을 것을 적게 주는지 배가 골아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도 배가 골아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 많고 흥청망청할 때는 아버지도 생각도 안 나고 아버지 집도 생각이 안 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거 거기 있는 품꾼들도 나보다는 나은데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달려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묻지 않고 지난 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고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다시 아들의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로 나오면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그런 걸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 직장 생활에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병들어 죽게 된 사람 뭐 별별 사람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자기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 죽게 된 자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망하게 된 자를 다시 응하게 해주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성공의 일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가 봤더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죽을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둠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거기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소울이라고 했어요 음부와 같다고 했어요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둠과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뭐를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며마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지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며마 고난으로 말며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기도할 것이오 그랬잖아요 고난으로 말며미 여호와께 불러 아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지였더니 사망의 뱃속에서 부르지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죽게 된 자도 살려주시고 망하게 된 자도 다시 실패한 자도 다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어때요? 아니 그 깊은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요 살 길이 없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진 걸 먼저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죽게 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수월의 뱃속에서 그 음부의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다시 요나를 토해내서 기회를 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죽은 나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망하겠는 나로 다시 한번 흥하게 해주시고 실패한 내 인생 깨어진 망가진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네 번째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요나서 한번 2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요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를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죽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나를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기로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다시 요나를 토해내서 기회를 주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그런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인생에 크나 큰 어려움을 만났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쑤시고 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빌리뽀 침침한 그 컴컴한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일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입을 막으시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0편 우리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용아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아롭게 하리로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아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감사로 제사를 제사가 보면 애베요 감사로 애베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아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요나처럼 흑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욕처럼 모든 이것을 잃어버렸어도 감사하는 자에게 다니엘처럼 죽게 되었어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하게 되었어도 죽게 되었어도 실패했어도 길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애베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에 바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 기회를 주시지 않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아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죽으면 정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요나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운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뭐를 갖겠다고요? 서운을 갖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대로 말씀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살려주시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운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도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몸 고쳐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운하고 결단해요 여러분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면 이 사업이 되는 믿음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죽게 생겼어 병들어가지고 이제 의사도 못 고쳐 근데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하고 기도하라기도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물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기도요 거기서도 그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과 소원을 보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고 살 수 있는데도 못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도 못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목해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요나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수호를 뱃속에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는 다시 문토로 토해내고 기회를 주어라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죽을 병이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밤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운할 때 하나님께서 죽게 된 자도 살려주시고 망하게 된 자도 흥하게 해 주시고 실패한 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 이걸 못해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 결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믿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왜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느냐 이런 결단을 못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결단하고 서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주의 일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정가자돼서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주님 나 쓰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마가로원은 오순절날 성령이 맺던 그 마가의 집에 있죠 그 마가의 집에 임했잖아요 그 부잣집이었는데 이 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회에 갈 때 거기 따라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쳐놨어요 바나바는 나중에 다시 2차 선교회에 갈 때 데리고 왔던데 바울은 어때요? 저건 안 된다 지난번에 가서 힘들다고 도망쳤는데 또 저거는 뻔하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또 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었고 다윗도 넘어졌었고 요나도 실패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떤 불순장하고 번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아멘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서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흥률과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오늘 이 자리에 실패하시고 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어떤 인생에 폭풍 후 흑암과 고통과 절망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러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우리 찬송 ats